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항에서 체크인 을 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짐을 찾아야겠지요? 맞아요? 가방? 가방을 찾고 사실 그냥 바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방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허쌤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가방이 안 나왔어요 계속 계속 기다렸는데 끝까지 가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했는데 이럴 때 아무리 기다려도 가방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제 가방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이 아마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오셨어요? 무슨 비행기를 탔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A880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이렇게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제 가방이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무슨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A880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직원분이 여러분의 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출발은 했는지 아니면 비행기 안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의 집이나 호텔로 바로 보내줄 거예요 저는 그때 한 24시간 내로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한 하루 만에 저희 집으로 바로 가방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이제 공항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의 호텔이나 집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항에는 리무진 버스도 있고 또 아니면 지하철을 타는 방법도 있고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싶다 서울까지 가는, 어디 잠실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는 어디에서 타야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려면 일단 공항철도를 찾으셔야 돼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이나 거기까지 간 후에 여러 가지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사실 우버라는 택시 시스템에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우버가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버 앱을 설치하면 택시를 빨리빨리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버 대신에 택시를 부를 때 주로 카카오티라는 어플을 자주 사용합니다 카카오티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군사적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글 지도로 한국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한국에서 만든 지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회사에서 만든 지도들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거나 직접 길을 찾을 때는 구글 지도보다는 한국에서 만든 그런 지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